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은 요셉이 팔렸네 라는 제목의 첫 시간이에요. 창세기 39장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의 미움을 지금 받고 있지요. 양을 돌보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의 첫 번째 사랑하지 않는 부인의 아들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 아버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지 않아도 속상한데 아 요 놈을 동생 녀석이 너무너무 얄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예뻐하니까 이 얘한테는 또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상속자가 된다라는 상징도 되는 거죠. 어쨌든 아주 형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셉? 어 그랬죠.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그 고위층 관리집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지만 하느님이 함께하신다. 이러한 그 하느님의 형통으로 요셉의 평생 일생을 완전히 주관해 주시네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야곱을 사실은 깨달음을 갖게 해주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도록 완성해 나가시는 하느님의 거대한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그럼 영어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셉이 어떻게 팔려나가는지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그렇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 가축, 양 이런 거 돌보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은 영어 발음이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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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comes that dreamer. 오 저기 저 꿈꾸는 사람 오는구만. 이렇게 됐어요. 여기 강조하려고 that dreamer가 주어고 동사가 comes인데 앞뒤 순서가 음음문이 아닌데도 바뀌어 있지요. 강조하려고 아이고 저기 오시는구만. 저 꿈꾸시는 분 비비 꼬고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도치가 됐어요. 조셉's brothers 이 조셉의 형님들이 were out in the fields 지금 들판에 나와 있었어요. looking after the goats and sheep 염소하고 양을 돌보면서 sheep, 양은 단수복수 형태가 똑같아서 여러 많이 그래도 ships하고 s가 없지요. 이때 루크의 ing를 쓴 거는 뭐뭐하면서 이렇게 돌보면서 형님들이 들판에 나와 있는데 저기서 요셉이 오는 걸 봤어요. they saw Joseph coming 감각 동사 즉 보다, 무슨 만지이다, 냄새 맡다 이런 동사 다음에 사람이 오고 목적으로 그 동작을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이 경우처럼 ing를 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 감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되게 오거나 ing를 쓰게 되면 더 생동감 있게 그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감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요셉이 막 저기서 오고 있는 걸 봤네요. 아, 요 놈 잘됐다 하고 지금 혼주를 낼 마음을 지금 먹고들 있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해봐요. Here comes that dreamer. Joseph's brothers were out in the fields looking after the goats and sheep. They saw Joseph coming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내용 살펴보죠. 지금 이 그림은요 웅덩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It's time we should teach him a lesson. His brother Levi said When Joseph reached the camp the brothers grabbed him They threw him into a deep pit 자, 우리 발음 좀 해볼게요. 우리 성경에서 레위 야곱 아버지 야곱과 그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아내 레아 이 사이에서 난 아들 중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영어 발음은 리바이 리바이 이 셋째 아들 레위 리바이 물론 이제는 Joseph하고 발음 잘 하실 수 있죠? Ridge 길게 해주세요. 발음 도착하다 Ridge Grab 하면 움켜쥐다 Grab 움켜쥐다 Through 이 말은 던지다 throw 의 과거 Pit 하면 웅덩이에요. 땅 깊게 파는데 It's time 아, 때가 됐구만 We should teach him a lesson 우리가 저 녀석한테 교훈 한 가지를 가르쳐줘야만 되는 때가 왔어 혼 좀 놔봐야지 이런 뜻이겠죠 맛 좀 봐야 알겠네 이런 뜻이 되겠어요 His brother 리바이 said 그 셋째 형님 레위가 이렇게 말했어요 When Joseph reached the camp 캠프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캠핑 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본부 다시 말하면 이 가축대 무리들을 키우는 그 어떠한 기초가 되는 그 기지 이게 캠프겠죠 여기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조셉이 즉 야곱의 아들 사랑받는 요셉이 이와 같이 캠프에 도착했을 때 이 리치 도착하다는 전치사를 뒤에 쓰지 않아요 도착하다 arrive 같은 것은 arrive at 그런데 리치는 쓰지 않아요 The brothers 이 형님들이 grabbed him Grab 움켜주다 인데 과거 비를 하나 더 써주세요 이 동생 요셉을 움켜잡았어요 They threw him into a deep pit 그래서 이 형님들이 요셉을 아주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아 이렇게 됐네요 얼마나 미웠으면 쥐고 싶었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It's time we should teach him a lesson His brother Levi said When 조셉 reached the camp the brothers grabbed him They threw him into a deep pit 어떻게 됐을까요 이 웅덩이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사망 다음 이야기 빨리 봐야겠네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 저 멀리서 요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낙타를 타고 쭉 사람들이 한 줄로 가네요 이게 바로 옛날에 그런 실크로드와 같이 교육상들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해 봐요 What should we do with him Jude asked Just then some traders came along They were on their way to Egypt Should 해야 한다 L 발음 하지 않아요 Should 우리 유다라고 하는 발음을 Jude Jude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하려 했던 레아의 아들 중 넷째 아들 이 유다지요 아까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결국 이 유다는 나중에 팔레스타인 남부 왕국 그 유다 왕국 중심이 되겠죠 트레이더 교육상인 트레이드 무역하다 교육하다 그거 하는 사람들 Be on one's way to 어디어드로 가는 중이다 What should we do with him 우리 이 녀석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 요셉을 가지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Jude asked 유다가 물었어요 Just then 바로 그때 some traders 몇몇 교육상인들이 came along 주 한 줄로 오고 있었어요 They were on their way to Egypt 그들은 이제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아버린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어봐요 What should we do with him Jude asked Just then some traders came along They were on their way to Egypt 자 이렇게 해서 이 불쌍한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가 다음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나님의 흩s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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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